또 괜찮아서 오신 분입니다. 박수 좀 멀리서 오셨으니까 경례의 박수 보내주세요. 김수홍씨 돌아가는 삼각지 네, 어서 나오세요. 네, 좋은 10자입니다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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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잃어버린 그 사랑이 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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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이 사랑이 내 사랑이 내 사랑이 상력진 이 달이 헤매 내 눈이 밝힌 안아버린 그사람이 내 눈이 밝힌 안아버린 그사람이 눈을 찾아 너는 외로운 사랑이야 내 눈을 찾아 너는 외로운 사랑이야 네 아유 박수 많이 했어요 네 아유 박수